자 그리고 가장 큰 선물입니다. 오늘 1등기는 역시 보령 모두 좋게 쎕니다. 제주도 왕복항공권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화이오입니다. 자 그러면 선물 드릴게요. 음악 잠깐만 써주시고요. 자 제일 두명씩 짜증이 두명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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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지세요 두명씩 절친 두명씩 손잡으세요 손잡아 손잡아 서로 마주 보세요 마주 보세요 서로 마주 보세요 게임 할거에요 게임 게임 자 가장 많이 하시는 분에게 선물 드립니다. 진짜에요. 둘이 손잡으세요 눈빛과 함께 눈빛과 함께 5초동안 서로 보세요 서로 칭찬 한마디씩 하세요 너 참 잘생겼구나 어쩜 이렇게 얼굴이 참 예쁘게 생기니 칭찬 됐죠 좋습니다. 오늘 게임은 2구동성 퀴즈에요 산바다 하나 둘 셋 낮으면 체지바 체크 안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 신중하게 가장 다 맞추신 분에게 백화점 상품권이 지금 정확히 300장이 있구요 세요 오늘 자 갑니다 준비됐죠 손잡고 두 분 다 드립니다. 화이트 한번 보십시오 하나 둘 셋 자 갑니다 첫번째입니다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다 갑니다 여름 겨울 하나 둘 셋 좋아요 잘 맞추고 있어요 다 갑니다 보쌈 족발 어려워요 하나 둘 셋 네 아 두 분 있어요 자 좀 더 어렵게 갑니다 치킨 피자 하나 둘 셋 타 맞추신 분 지금 타 맞췄다 좋아요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난이도 올라가요 박보검 송중기 하나 둘 셋 네 아 여기서 에라가 나왔어요 조금 네 다 갑니다 수지 서련 하나 둘 셋 네 좋아요 여기까지 탐 맞추신 분 자 거의 없어요 이제 자 갑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 아빠 엄마 하나 둘 셋 아빠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아빠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자 좋습니다 아빠가 너무 없어요 자 짜장면 아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 맞추신 분 다 맞추신 분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좀 어렵게 갑니다 자 상 중 하 하나 둘 셋 자 앞에 것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앞에 것만 하시는 분 아닙니다 빠지올 족발 한복 하나 둘 셋 자 앞에 것만 하시는 게 안 돼요 앞에 것만 하시면 1 2 3 4 5 6 1 1 2 3 자 앞에 것만 하시면 안돼요 자 나가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 맞추신 분 이 분들께 약속대로 제주도 왕복 항공권 드리겠습니다 손 드세요 손 드세요 자 몇 명이에요 몇 명 몇 명 자 비행기가 아홉시 비행기입니다 휴포로 빨리 가세요 휴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선물자 많이 있으니까 많이들 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기 좋은 한번 케이팝 월드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 날입니다 더 이상 모를 실력이 없어요 여기서 모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가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강 힙합 듀오입니다 제가 봤을 때 힙합은 듀스 이후로 이분이 정말 꽉 잡고 있는 듀오입니다 랩을 간단하게 제가 해달라고 잠깐 부탁했는데 제가 한번 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랩이suite 임시피iendo 누구라고요? 랩이이힙합 이름은 안 나옵니다 누구라고요? 랩이힙합 첫 번째 랩이힙합입니다 랩스코 알람이힙합 바람 Somers